배 띄워도 만수가 안 살아오면 은기가 더 실망할 거라. 아니 나도 그 꼴 보기 싫다. 언니, 내 생각도 그래. 이건 쓸데없는 짓이야. 나랑 너만큼 머리가 어서 이 짓 하는 줄 알매? 언니 내 말은 나중에 은기가 더 실망할까 봐.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. 누나, 나 배 띄워야. 박선장님인데 달고지로 어른들 모시고 없어. 어머니 말이 맞았소다. 비 그쳐맛이? 뭔 짓인지... 길가 돌멩이한테도 빌고 괜히 검은 바닥 보고도 비는데 등 보고 못 빌 것 뭐라. 너 데려가고 만수 내 노랜 빌라. 수천 날을 경필하소다. 자식들 보낼 때마다. 이번엔 될 거야. 지성이면 감천이란 해소. 은기야, 힘들어도 잘 가네. 업어줄까? 어머니, 그 돈 조심합소. 어머니, 그 돈 조심합소. 어머니, 그 돈 조심합소. 배선장님 왔어요. 아,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. 그러게요. 나중에 내가 거하게 술 한잔 살게요. 야! 너도 배뛰시냐? 정국이란 흐리가! 추리선 준일이란 질환하는 일! 안 뛰고 백이 키냐? 알아, 빨리. 오식 청림배랑 양삼촌 배도 떴다. 봤지? 네. 오늘 그러네. 뭐옵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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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옵지? 뭐옵지? 어린 시en의 집게 만나고 뭐야? 뭐옵지? 뭐옵지? 혹시 그러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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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